자 그럼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 전메 이벤트! 문제를 잘 듣고 제품명과 모델명을 맞춰주세요. 최대 210km의 강력한 바람으로 폐차 후 물기 제거, 바닥 먼지 제거, 낙엽 청소까지 가능한 8월 중 출시된 신제품은 뭘까요? 조금 어려우시다고요? 힌트 드릴게요. 첫번째, 18V DXB 시리즈 제품입니다. 두번째, 페북에서 헨순이가 제품 모델을 하기도 했었죠? 좀 감이 오시나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품명과 모델명 모두를 댓글로 달아주세요. 하나만 달면 안된다는 거 명심해주세요. 그럼 좋아요와 태그, 공유까지 달아주시면 당첨 확률이 쏙쏙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헨순이는 시원한 이벤트로 찾아왔으면 더 다음에는 강력한 이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, 텐바!